인터뷰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다 못 썼는데 아니 이상형이 있다고요? 누구예요? 이게 근데 이상형을 말하는 건가요? 아니면 고백하는 걸 얘기한 건가요? 일단 이상형을 먼저 살짝 얘기해보세요 이상형은 사실 근데 지금 영국에 계세요 콜린퍼스라고 아 나 지금 왜요 왜요 영국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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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린퍼스예요? 제가 옛날에 브리지 존스 일기라는 영화를 어릴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콜린퍼스를 보고 정말 아 이런 게 나의 이상형이구나 Hey 브리지, can I ask you out? 제 이상형 깨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화끈해요 I really want to say a couple of things, 브리지 My name is 콜린퍼스 알았어요 국내는 없어요 국내? 국내는 김영철 밖에서 완전 웃음소리 터진 거 들었어요? 이거 메인 뉴스를 해주세요 영국에 콜린퍼스가 있다면 국내 김영철이 있다라고 어차피 공유 씨, 박보검 씨 얘기를 안 하시니까 김영철 혹시 국내 김영철 4달러 구분 아니죠? 아니요 4달러 구분 아니고요 아니 반대로 대시해온 연예인이 있지 않나요? 솔직히 아 그럼요 있다 없다 아니 아니 근데 저 활동한 지 11년 됐는데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? 연기자 네?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가수 가수 쪽이에요? 네? 연기자, 가수? 아유 뭐 개그맨 에? 아니 근데 연예인 스타일이 좀 조돌적이라고요? 의외로? 아 저는 제가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 의외로? 근데 제가 먼저 좋아해요 거의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요? 그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대방이 알아채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콜림포스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?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오빠가 이제 영국으로 잠시 유학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기회다 오빠가 영국에 있으니까 콜림포스를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접었어요 접었어요? 다를 콜림포스는 본다면? 그리고 유부남이셔가지고 아 그렇죠? 도저히 뭐 더 이상 네 네